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지시간 20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. 이날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1.45% 오른 698.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. 오전 한때는 711.33달러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대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. 오징어게임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선불 광고 판매 증가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